예 여기가 근데 사실은 여기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장면인데 여기서 저는 이게 뭐 패착이라고 까지는 할 순 없지만 어 이 바둑을 신진서 선수가 계속 고전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막은 수는 어 글쎄요 이거는 좀 이 신진서 답지 않은 에 좀 아니랬다 에 이렇게 말씀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막아서 차단을 했어야 되고 포구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두고 어차피 이쪽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여기 나가봤자 에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백이 결국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길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늘어서 물론 살긴 살죠 뭐 이렇게 두면은 살죠 이렇게 두고 똑같이 두더라도 실전보다 이게 더 좋았구요 예 실전보다 이 형태가 여기는 뭐 흙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둘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형태로 차단을 했어야 1로 그냥 막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2수가 실수인데 이거는 이제 호구를 치면은 그냥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였는데 요정도로 만족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기 뛰어 들어가서 이 수가 나는 이런 아주 열분 백이 그 열분 형태기 때문에 백이 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흙이 충분한데 신빈준 선수가 늘어서 버틴 게 좋았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이렇게 받아주기에는 이렇게 늘면 이건 너무 집으로 백이 잘 됐죠 그래서 신진 선수도 반발을 하는데 여기를 찔러 놓고 있고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백이 너무 잘 살았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나니까 약점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막은 이 형태에서 흙이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빈준 선수가 일단 우세를 잡았구요 자 그리고 이제 승부수죠 붙여서 이제 이쪽 패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당장은 패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패를 하더라도 다음에 패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붙여가는 수는 패감을 만들어간 겁니다 여기를 두면은 여기 뭐 끊어서 바로 이제 호구 쳐서 패감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상에 보면 흙도 패감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따내서 서로 타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무난한 진행인데 백이 좀 편하죠 자 여기서 신빈준의 이 붙여간 수 아 이거가 정말 이바둑의 승착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멋진 감각인데 이게 지금 이 형태를 잘 보시면 그냥 뭐 그냥 냅두기엔 너무 커요 그냥 이런데 두기에는 흙이 이런 데 하나 언저리에 갖다 두면 너무 집이 크단 말이에요 거대하죠 자 그렇다고 보통 이런 형태에서 이제 어깨 집는 걸 많이 두는데 밀면 한 칸 떼어서 나가는 근데 지금은 흙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씌워버립니다 예 나가면 젖혀서 이렇게 다 끊어버리면 이게 갈 데가 없어요 백이 워낙 흙이 두텁기 때문에 예 이렇게 둬도 막 이렇게 날짜 씌우면 나갈 데가 없어서 이건 백이 물입니다 자 그런데 백두 두기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인데 여기를 딱 갖다 붙여버리니까 야 이게 예 이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여기 붙이니까 이수가 신진서를 흔들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젖히면은 이렇게 늘어서 이 기대가지고 이렇게 예 마치 이렇게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막상 이렇게 나가면 이 흙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 거머리 처럼 찰싹 붙어있는 수 아닙니까 여길 젖혀도 예 지금 이게 선수니까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둬버리면 이게 이미 많이 당했죠 아내가 지금 사이즈가 흙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진서 선수도 강하게 버텨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젖혀놓고 이쪽으로 느니까 박상 여기서 백이? 행마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이 젖힌 수로는 여기를 젖히고 뒀으면 좀 더 확실했는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나가면 나갈 수 있는 형태인데 일로 젖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흙이 일로 느니까 여기가 연결이 탈출하기가 좀 쉽지 않아졌어요 이렇게 탈출하기에는 여기를 찍고 끊어서 당장 끊어지고요 그게 쉽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이거는 너무 무거워요 행마가 그런데 좀 백이 다음수가 굉장히 골치 아프겠다 어렵다라고 생각든 장면에서 신민준의 이수는 진짜 여기 붙이고 여기 어깨 짓고에 완전 변화무쌍이에요 마치 백이신진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두 점을 버리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 정도는 버리겠다는 얘기에요 이 정도는 또 이쪽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이 형태는 언제든지 또 여기를 끊으면 흙이 이 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집이 크지가 않습니다 신민준의 이 판단이 좋았어요 다 살리려고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얇게 깎아가는 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신진선서도 전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수를 두어 나가는데 막상 공격이 잘 안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이바둑에 저는 이제 패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들여다본 수가 지나가는 길에 들여다봤고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수인데 타이밍이 너무 나빴어요 타이밍이 적어도 여기만 안 해놓고 이 입구자만 안 해놓고 그냥 여기 들여다봤으면 지금은 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근데 하필 이렇게 교환을 다 한 다음에 여기서 들여다보니까 이 백이 미는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타이밍이 완전 잘못됐어요 신진선수가 지금 공격이 잘 안되서 둔 것 같은데 지금 뭐 시간에 쫓겨서 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많이 신진선수 입장에서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붙이고 나가더라도 이렇게 계속 쉬어가서 공격을 끊어가면서 공격을 했어야 돼요 이 돌과 이 백돌이 연결이 되면 안되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신결에 선수라고 보고 뒀는데 이제 받아주면은 뭐 아마 이쪽을 바로 두든가 아니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활용이 됐죠 야 근데 신민준 선수가 여기서 안받고 밀어간 수가 에 나이스 판단이었습니다 나이스 판단 이게 얼핏 봐서는 여기가 끊겨서 백이 되게 괴로워 보이는데 이 젖혀서 끊는 수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일로 두면은 여길 끊어서 이 바꿔치기를 해버리는데 이 바꿔치기는 워낙 백이 기존의 실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타협이 돼버리면 이거는 백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흑이 이렇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많이 당했죠 여기도 이제 실전에 이었는데 이거는 따내게 되면은 또 다음에 백이 패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흑이 또 갈 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었는데 이미 많이 당했죠 그리고 이제 딱 벌려두고 여길 한 칸 뛰었는데 여기서도 뭐 이런 걸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설령 살더라도 이 흑이 중앙에 두터워지면 중앙이 걸리죠 중앙이 백이 그쵸 여기서 이 세 점을 초기화 같이 버리는 이 작전이 좋았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세 점 두면은 이건 아낌없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버려도 반상의 집이 백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다 오늘 신민준 선수가 깊숙이 들어가야 될 때는 들어가고 또 적당히 버릴 때는 또 버리고 이 판단력이 오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민준 선수, 신진선 선수도 이 세 점 잡는 걸로는 안 되니까 여기를 두어갔고요 이것도 이제 뭔가 이쪽을 받으면 이걸 젖히고 늘어서 싸움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신민준 선수가 이야 이 빈상각이 이야 이거는 진짜 빈상각의 묘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수는 진짜 생각하기 어려운 수인데 이거 막으면은 끼우는 수가 있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치고 두 점이 죽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실전에는 이걸 늘었는데 입구자를 가니까 아무 수도 안 되게 됐어요 당장은 여기 끊는 것도 이렇게 두고 그냥 웅크려 버리면 수상전이 백이 빨라요 백이 한 수 빠릅니다 신민준, 신진선수가 복귀할 때 가장 먼저 말했던 게 이 부분인데 여기서 여기를 뒀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젖히면 이렇게 쌍립을 써서 버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백이 여기 뛰어나가면 나도 이거 뛰어나가서 이렇게 끊어갔어야 된다 그리고 이쪽을 연결하면 난 이걸 잡고 이렇게라도 뒀어야 된다 실전은 내가 너무 편하게 상대를 해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됐어도 백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도 이쪽으로 두게 되면 그래도 백이 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신진서 선수는 뭔가 이렇게 반발을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전에는 이걸 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구자를 가니까 이쪽이 별수가 없어졌죠 자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세 점 잡아서는 안 되니까 여기를 끊는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바로 끊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로 치는 이쪽으로 두는 거는 이거 한 점 잡아서 안 되고 여기 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쳐도 그냥 일로 쳐서 연결이니까 이건 별게 없고 흙은 이제 끊었고요 백이 단수칩니다 당장 축은 안 돼서 나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되고 딱 이어버리면 이 두 점은 잡을 수 있어도 백이 다 연계되면서 거꾸로 흙 네 점이 곰마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흙이 이 정도로는 안 돼요 그래서 허리를 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가고 여기서 이제 늘어갔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흙이 이거를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막아서 끊고 있고 이걸 단수치고 어쨌든 백도 갇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둬서 살기는 쉽지가 않고 흙도 뭔가 여기를 밀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백이 이거를 흙도 이거 젖혀서 끊으면 나가면서 단수니까 안 잡히고요 여기도도 뛰어나가면 안 죽거든요 이 싸움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근데 신진서 선수는 이 싸움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걸 그냥 늘었는데 막상 백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자세가 돼서는 백이 중앙쪽이 너무 쉽게 관통을 하는 자세가 나와서는 흙이 좀 재미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막았어야 된다고 봐요 예 여기 막았으면은 좀 더 어려워져 진행이 됐을 텐데 이런 점이 좀 평소에 신진서가 아니지 신진서답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전에 이렇게 뚫어버리니까 중앙은 이제 탈출이 됐죠 저쳐도 그냥 나가면 내점이 약해서 잡으러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형태가 이쪽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면 여기가 다 끊어집니다 흙이 이쪽이 다 끊어지니까 안되죠 그래서 여길 지켰는데 같이 지키고 이렇게 꼽으려고 하니까 중앙은 완전히 살아갔고요 이제 여기 끊어서 승부를 걸어갔는데 그냥 쉽게 이쪽을 버리는 판단이 또 기가 막혔어요 오늘은 신민준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장면이 몇 번 있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그런 순간순간마다 AI처럼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쉽게 생각하기 힘든 판단을 했어요 여기 한 번 요새 점 버린 판단 그리고 이 다섯 이 몇 점이에요 여섯 점 일곱 점 이거를 버리는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 이게 진짜 소름이 돋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신민준 선수가 오늘 대단했고 반대로 신진서 선수는 바둑이 불리한데 여기서 또 이걸 그냥 끊어요 끊어서 이걸 이렇게 호구쳐서 막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서도 무조건 흙은 대든 안대든 여기를 붙이고 끊었어야 됩니다 젖히면 이어서 여기 이어주면 이렇게 젖혀서 무조건 끊고 나갔어야 돼요 형태가 여기는 물론 백이 나중에 호구치면 수가 나지만 지금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중앙이 백이 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무조건 붙이고 나갔어야 됩니다 이렇게 갔어야 물론 이래도 AI는 백이 좋다고 했지만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전은 보세요 여기를 뒀다가 이렇게 막히니까 이제 완전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바둑이 어떠냐 바둑이 흙이 불리해요 그렇다면 뭔가 신진서 선수가 이건 가지 않았어야 되는 길이죠 불리한 흙 입장에서는 바둑을 어렵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찬스가 다 사라졌고요 이쪽도 여기를 둬서 이 대마 쪽을 잡으러 갔는데 아마도 신진서 선수는 이쪽 대마를 뭔가 쉽게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받아주면 이렇게 둬서 전체가 위험하죠 근데 여기서 세 점을 버리고 일로 간 게 좋았습니다 급소죠 여기를 뚫었는데 여기 하나 치받아놓고 입구 자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두고 딱 여기 두니까 이 호구 치는 게 좋은 수입니다 여러분 이수가 따르게 두는 거는 이쪽은 안 되고요 이런 데 두는 거는 여기 집어넣고 이거 젖혀 여기 이쪽 둬버리면 뭐 이런 데 젖혀도 못 살죠 전체가 뭐 이렇게 늘어도 못 살죠 자체로 못 사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패가 나는 거죠 패가 나는 형태인데 여기서 입구 자가 좋은 수예요 이 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두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얘기고 흑이 이쪽을 두면 여기 하나 늘어놓고 이렇게 살겠다 양쪽을 맛보기로 보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이죠 신민준 선수 요소로 살았어요 완벽하게 살았고 이렇게 돼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100이 우세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 여기를 왔는데 하나 선수 활용한 거죠 받아달라고 이렇게 받아주면 이제 아마 이런 데 붙여서 흑이 이쪽 하변을 깨러 갔을 텐데 여기서 신민준 선수가 신민준 선수가 안 받고 한 칸 띄 수가 또 좋은 반발이었습니다 여기 뚫어도 이거 두면 4점이 죽기 때문에 중앙이 걱정이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날을 짜두니까 하나 밀어서 교환해뒀고요 여기를 붙였는데 이걸 또 반발합니다 이거는 이제 막으면은 바로 끊어서 수가 나니까 실전에는 여기를 찔러서 중앙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늘어서 버팁니다 이거는 100이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막아서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2점을 죽여도 이렇게 2점을 100이 잡더라도 이 바깥에가 봉쇄가 되면 100이 갈 데가 없죠 2점 잡고 못 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밀고 나가고 필연의 진행이에요 이러고 들여다보고 여기를 연결하니까 찔러서 교환을 했고 여기서 받아주면 이제 이걸 선수하고 이렇게 붙여가겠다는 얘기였는데 여기서 신지선수의 또 승부수가 나오죠 찔렀는데 안 봤습니다 100이 만약에 여기를 두면은 이 3점이 죽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둬서 다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늘어서 지금 때리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러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여기를 둬도 이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 두면 이렇게 찝어서 물론 이렇게 뒀어도 어려운 승부였는데 유리한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둘 이유가 없죠 여기서 냉정하게 이거 따내도 아마 이렇게 잡으러 갔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이거 손을 뺀 게 아주 냉정했어요 이거 하나 빵 떼낸다는 건 좀 아프지만 이렇게 해놓고 중앙 젖혀서 연결해 놓으니까 흙이 어떻게 해요 이걸 둘 수밖에 없죠 100이 선수가 됐습니다 100이 선수가 됐고 이바둑에서 정말 유일한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데 100이 여기서 이 두 점을 그냥 잡았으면 저는 이바둑은 신민준의 정말 인생바둑 명국이다 실수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없이 완벽한 바둑이었는데 여기서 이 중앙을 끊지 않고 여기 끄는 게 좀 심했어요 이게 이제 집으로 이득을 보려고 둔 건데 여기가 막상 선수로 끊어지고 그리고 이쪽을 중앙을 100이 흙이 먼저 두니까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변화가 차이가 좀 줄어들었어요 바둑이 좀 열버져가지고 두 점을 잡아두는 게 제일 좋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100이 여길 치봐서 두면 이렇게 늘고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이러면 100이 한 두 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로 갔을 텐데 여기서 여기를 나갔는데 진짜 이 바둑에서 통틀어서 신진서 선수의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윤수가 패착이고요 여기서는 여기를 치받고 막을 때 이렇게 끊어서 받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길 끊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한 칸을 띄면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한 칸 띄면 살아가죠 그리고 이쪽은 어딘가 단수 쳐도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 흑이 안 죽어요 돌이 그러면 흑 100도 결국은 이거를 호부 쳐서 둘 수밖에 없고 흑이 이것까지 살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중앙이 죽으니까 이건 안되고 여기서 한 점을 잡고 바꿔치기가 되는 건데 실전보다 훨씬 이게 득이죠 훨씬 득이고 이렇게 됐으면 바둑은 좀 미세했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반지 승부 이게 이 바둑의 신진서 선수의 가장 좋은 기회였어요 자 그런데 시간도 약간 남아있었던 신진서 선수가 이거를 그냥 이은 거 오늘 바둑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그 바늘과 같은 상대가 빈틈만 보여도 그걸 파고드는 게 신진서 바둑인데 특히 분리할 때 저희가 얼마나 그 말도 안되는 역전승을 많이 봤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해가 안되요 그냥 이은거는 여기서 시간도 있었는데 실전에 이걸 나가니까 나가고 끊을 때 여길 두니까 너무 깔끔하게 됐어요 이젠 여기는 단수를 쳐도 이어서 자충이고요 어떻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뒀는데 이렇게 중앙 끊어잡고 내점 잡고 병까지 다 연결해서는 바둑은 여기서 끝 바둑은 사실상 여기서 끝났습니다 결국은 이 바둑은 이후로도 진행은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차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신진서가 돌을 던졌는데 끝까지 뒀으면 한 5집 반 정도 4집 반 5집 반 여유롭게 100이 이기는 바둑이었습니다 2집 반 5집 반 1집 반